저는 어쨌든 임홍수 기자님 참 좋아요. 참 사람이 괜찮아요. 멋있고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임홍수 기자님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초심님하고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요.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김건희한테 얘기하는데 김건희 씨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 그동안에 남자들한테 유사스러움으로 남자들을 자주 의지하고 쉬락페락 해온 것들이 그게 통하는 사람 있고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 이명숙이잖아. 주지영 목사. 경대택. 또 앉은 거 이런 사람 안 통하잖아. 이제 당신의 정체는 드러났어. 그 긴 꼬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요사 부리지 말고 스스로 항복하고 자백하고 쥐의 대가를 치르기를 설을 놔두고 나이도 한 살 더 못 보니까 꼭 그렇게 철 좀 들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착해. 아이고 우리 그냥 강원도라서 그냥 이렇게 의리인데 역시. 응? 아니. 귀여워. 그러니까 과는 우리 건데 말이야. 초심님하고 네.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이명숙 기자님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 제 마음속에. 의지하겠습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부담스럽네. 되게 되게 세네요. 이게 보통 남자들은 물론 이제 취재 중이긴 합니다만 여성이잖아요. 남자고 기본적으로. 근데 기자님 좋아요. 저는 어쨌든 참 이명숙 기자님 참 좋아요. 이런 얘기 절대 우리 못하는 단어거든 이거는. 좋아요. 사람 참 괜찮아요. 멋있고. 참 사람이 괜찮아요. 멋있고. 완전 막 어? 의지하게 되네요. 제 마음속에.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이명숙 기자님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 제 마음속에. 의지하게 되더라고.